직접 메이크업을 하신다고요? 네. 1분.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이크업. 다른 사람이 한 번 한 10분을 해, 이거를. 뭘 이렇게 10분을 해. 보셨죠, 지금? 초재, 초재. 초 좀 재세요, 지금. 지금 아마 한 30초 됐을걸? 진짜로 시간 한 번 채 볼까요? 자, 보세요, 지금. 끝! 30초 만에 윤도윤 식초 스피드 메이크업 완료. 언제나 어떤 무대에서든 반격을 압도하는 윤도윤의 폭발적인 카리스마. 만원에 한 번 볼도 확 비싸요. 배가 많이 못 봐요.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 방금 나가서 순대 하나 먹고 왔습니다. 그 액수는 책정을 안 했지만 이따가 키디브를 한번 확인하고. 얼마나 많은 게 좋을까요? 10원! 네, 10원으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순대를 그렇게 놀래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? 아니, 배가 고파서 이거 딱 한 개 먹었어요. 한 개. 배고갑니까. 한 개인데? 되게 비싸요, 정말. 50원 합시다, 50원. 그래도 굉장히 솔직하잖아요. 50원 해주시는 거죠, 50원. 솔직한 고백으로 순대 한 개 50원으로 책정. 긍정한 고백으로 시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